힘들리지 이게? 날이요? 네 아니 아니 되게 중심이 안 잡혀? 잡히기 잡히는 게 뭔가 되게 불안해 뭐가 붙어있지? 발목 힘이 약해지는 게 너무하네 발목 힘이 약하셔도 그렇대요 별다른 거 없대요 발목에 힘만 주시면 돼요 일단 항아리부터 해볼까요? 항아리 항아리가 뭐예요? 그러니까 정말 항아리 모양으로 항아리 항아리 네네네 모양을 그리시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어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? 이렇게? 네네네 나 하고 있는 거야? 언니 날아가져 봐봐 네 맞아요 나 하고 있는 거야? 가자 언니 혼자 해보세요 네? 혼자 가세요 언니 앞으로 가 언니 앞으로 가 앞으로? 앞으로? 비켜! 나 하고 있다! 불안해 보여 오빠! 오빠가 항아리 실버 보이시죠? 네네네 나는 항아리 갑시다! 네 맞아요 아주 잘하시는데요? 잘하는 스포츠가 있었네 어? 항아리의 다리 있었네 오빠 괜찮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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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아리 더 벌려 더 항아리 나도 항아리 먼저 외웠었던 것 같아 나 잘하지 항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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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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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저희끼리 멈추다 손담리가 뭔가 저렇게 자신이가 뽐내는 거 오랜만에 봐 얼음판 위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있어요? 파도 파도 뭐지? 파도? 아 이거 좀 힘들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일단 두 발 붙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약간 앞에다 중심을 주시면 돼요 네 앞으로 어 이건 나도 힘드네 어 됐죠 어 이건 나도 힘드네 어 됐죠 나 열심히 너무 예뻐서 아 아 오빠 아 아 아 대구자는 건지 코미디를 하자는 건지 배부르다 나 뒤로도 갈 수 있어 어머 어머 어떡해 뒤에도 돼요 웬일이니 웬일이네 최한석 아니 찾았다니까 오빠의 많은 스포츠를 찾았어 표정 되게 신기해 어 아 웃겨 어떡해 누구세요? 2층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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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원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우와 되셨다 어머 소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이제 가 놀라온 우재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이제 가 놀라온 우재웅이라고 합니다 실력만큼 외모도 훈훈한 피규어 신성 우재웅 선수 뭐야 저거 둘이 같이 안 돼 그래 그래 파트너쉬 파트너쉬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아 스파이널이야? 기계 매일 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줄여 틀어 틀어 예쁘다 되게 예쁘지 둘이 다 한번 해 빨리 보여줘 간다 이모 조카 커플 하나 둘 셋 오 이쁜데 이쁜데 오 우리들이 가위도 뭐 하나 가자 가위도 할 수 있어 어 이거 어떡해 이거를 진짜? 조카라 조카라 어떻게 하는 건데 짝은 엄마라고 해도 돼 괜찮아 짝은 엄마라고 내가 일찍 결혼만 했어도 그러니까 저만한 아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엄마 좀 잡아 드려 엄마 엄마 잡고 한 번 해줘 엄마 이거 잘하시라고 조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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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다리 올리는 건 둘째치고 수질 못하겠어 나 얘랑 갈래 야 빨리 앞으로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걸어서 가봐 아 미쳤어 너 걸어서 가 야 가자 아 왜 이렇게 웃겨 빨리 걸어가 얘 걷지도 못하네 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예 찍기만 하자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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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어떡해 잘해 어떡해 오 오 네 안돼 야! 안 돼! 야! 셋이 돌아! 돌고 있어? 반대쪽으로 돌고 와! 멋있어! 어떡해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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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아니 오빠! 손을 펴야지! 손 다 펜거야! 선생님 화이팅! 화이팅! 우와! 어떡해! 진짜 멋있다! 멋있다! 잘하네! 맞잖아! 뭔가 되게 유연한데 뭔가 딱딱하지 이제 마지막으로 담비 갑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? 방법이 있어 담비야 어떻게 해? 얘 지금 서 있는 거잖아 이렇게 눕혀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? 왜 이러세요? 안 되겠네! 안 되겠네! 타자이들아 타자! 나 망했네! 이거 아파라! 작신이야! 아 이거 원래 이게 멋있는거지 이게 아 진짜 웃기네 재밌다!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셋이 갈라쇼여야 되는데 쟤 못한 사람이 위에서 놀이고기를 타야 되는데 오 마이 갓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놀이기구 한 어떤 MC가 타게 될까? 가위감 진사를 먼저 하기 가위가위 보! 가위 바위 보! 시스템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왜 심사 가야 돼? 나 립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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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빗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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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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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? 빗호 MP 어, 저기 있어 빗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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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 끌리던 건지 다이아 아하하하하 담비 라라라라라 오오 라라라라 으하하하하하하하 안돼 꼴등이시네 꼴등 기권 기권 라라라라 이제 가위 가자 나? 이제 가위 가자 나? 팔을 올려 아하하하하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괜찮지? 어 아파 솔직히 한석 오빠 잘못했어 그치? 오늘 꼴찌 누가 꼴찌 설마 나 자연스러워 꼴찌 누구야 둘이서 정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Lights 아 나 지금 잘 타면 나 지금 잘 타면 타다 우리 이걸로 내보내줘 우리 인사하자 이제 안녕 우리 이렇게 인사하자 그래 빠바빠빰 아 아 우리 가자 됐어 어머 수고했어요 고관절이야 어머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오빠 타는 거야? 나 타 이거 근데 좀 약하다 그치? 약하지? 나 이런 거 싫어 오버하이트 털리나 나 혼자 타면은 그렇잖아 됐어 무조건 혼자 타 그럼 셋이 오버타게 저거 귀여운 거 저거 탈래? 아니 내가 1등 했잖아 그러면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자 나 진짜 못 타 가자 그런 거 없어 가자 나 진짜 못 타 나 못 타줘 오빠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다 오빠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다 진짜? 어 좀 벗고 다녀 하지마 나 어떡해 얘네 머리 봐 오빠 여기 보고 한번 봐봐 인사 좀 해 일로 봐 아 싫어 아 싫어 지금 시작이야 재밌게ней 안 무서워 igo 이거 뭐가 무서워 너 우리아를 때 깜짝 놀랐어 Props날레 이게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올라가 올라가 으하하하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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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재미있어... 하나도 안 무서워... 한 번 더 해도 되는데! 나 싫어! 내려줘! 한 번 더! 한 번 더! 내려도 내려도 내려도.. 들어가시는 주문은 핸드폰 입구 반대축에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? 와 나 진짜 안탈 거야 나 진짜야 출구는 이쪽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재밌어? 아, 나 눈도 못떠어. 됐어? 야, 너 발 왜 이렇게 웃겨? 왜, 왜, 왜? 너 진짜 웃겨. 밑으로는 발만... 가자. 가자. 어디 가, 이제 우리? 우리? 뭐 사줘, 솜사탕 사줘. 배고파. 많이 연출하는 거지? 아, 목 아파. 아, 소리 너무 질렀나 봐. 제가 봤을 때 사진 봤어요, 저 얼굴? 호떡. 호떡이라고? 호떡, 네, 두꺼 먹었죠. 그래서 사연 때에도 그렇게 결심하시더니 이제 아직 그대로시네요. 그러니깐요. 이름 바꿨어요, 최요요. 한 번 뭐라고요? 최요요. 최요요. 오빠 지금 이 미마가 지금 어떻게 되니? M자. M자가 돼가고 있어.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, 최 M으로. 최 M. 오늘 늦었어. 복수 들어가겠어. 이렇게. I'm watching you. 내 이름은 최복수. 최복수.